안녕하세요. 한급경매 임소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 네발손동에 나와있는데요. 우장산역에서 도보로 약 6분 정도 거리에 있는 2층 근생빌라를 보러 나왔습니다. 해당 물건은 최근에도 낙찰이 되었다가 대근미납으로 재경매로 나온 물건인데요. 지금 보시는 2층 마사지 업소이면 딱 좋겠지만 아쉽게도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 측면에 있는 세대가 해당 경매 물건입니다. 사용승인 2018년 4월 18일이고요.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부터 7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근생 물건이지만 허그적으로 채권이 양도되고 대학력 포기한 물건입니다. 근생은 시세조사를 제대로 해야하는데요. 낙찰 후 엑시트하기까지가 까다로운 물건입니다. 권리 분석 및 시세 파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문호 22 타경 107,224번이고요. 매각기기는 11월 13일입니다. 서울 강서구 네발산동 709-10 스페이스빌 A동 제202호고요. 물건 종별로는 근린상으로 되어 있는데 대장상 제2종근생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대직권은 8.53평에 전용원 14.44평 강제 경매 물건이고요. 감정가가 2억 8,600만원에 현재 64%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매각조건 보시면 허그인수조건 변경에 걸려있고 이 물건도 재매각 물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근생빌라죠. 쉽게 말하면 이 물건이 지금 허그인수조건 변경, 대학력 포기 물건인데 간혹 이 부분을 좀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물건의 세입자는 2018년도 때 입주하신 세입자가 계신데 이 당시에는 위반 건축물이라든가 근생빌라도 허그가 가입이 됐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그 보존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거고요. 세입자는 다행스럽게 보존보험을 가입한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세입자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생이라든가 위반은 가입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좀 틀린 점이고요. 참고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입찰을 해서 낙찰된 사례를 보면요. 올해 5월 달에 단독 입찰로 낙찰이 됐다가 대금 미남을 했고요. 9월 달 최근에 5명을 입찰해서 지금 최고가 외수인이 또 대금 미남을 했습니다. 지금 다 2억이 넘는 금액대로 낙찰이 됐다가 대금 미남을 했는데 대금 미납한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낙찰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근생빌라에 대한 시세 조사를 잘 못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미 근생빌라에 대한 시세는 조금만 더 현장 조사하셔가지고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조사를 해본다면 근생빌라에 대한 시세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우월을 한데 제가 아까 영상에도 소개해드렸겠지만 여기 2층에 마사지 업소였다면 굉장히 좋은 입지에 아무래도 경합이 돼도 가져갈 만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저희 해당 물건은 바로 옆에 있는 측면 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생빌라로서의 순수하게 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조금 외부 마케팅이라든가 광고를 잘해야지만이 근생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그런 빌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삼한 지금 약손 마사지 이쪽 201호 세대도 경매로 낙찰받아서 지금 마사지 업체로 업소로 세팅이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이분은 64%대의 단독 입찰로 받으신 분이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잘 받으신 거죠. 감정가가 이 당시에는 3억 3천이었고요. 64%, 2억 1,100만원대로 받으신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201호죠. 이 약손 마사지는. 이 분은 상당히 잘 받아가신 분이고요. 이 측면 쪽의 물건이 문제죠. 얼마나, 얼마로 입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굳이 이 근생 빌라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건 참고를 하시고요. 임차인을 보면 2억 3,600만원의 임차권 등기가 걸려 있습니다. 이 빌라가 2018년 시기의 빌라거든요. 2018년 시기의 빌라인데, 보면은 최초 분양 이후에 바로 입주한 거죠. 보면은 이 박모 씨가 수분양자고요. 지금 2018년도 때의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2억 3,600만원, 지금 아마 다른 세대는 이 금액보다 좀 더 분양가가 높을 겁니다. 다만 근생이기 때문에 이 금액대로 좀 낮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근생 빌라 2층, 201호부터 3호까지의 분양금에 약간 차등적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 해당 물건 202호의 분양가는 2억 3,600만원을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분양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근생 사무소로 되어 있고 대학력 포기 물건이긴 하지만 이 물건은 입찰가를 어떻게 쓰느냐가 강건입니다. 최저가로 썼었더라도 사실 대금 인하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물건인데 아쉽게도 고가에 입찰을 하셔가지고 대금 인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합니다. 해당 물건 위치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당 물건은 우장산역에서 도보로 한 6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죠. 보시면은 저희 스페이스빌 A동, B동인데 저희 해당 물건 A동이고요. 지금 동선이 아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장을 관통해서 역으로 가는 게 주동선이고요. 지금 가까운 곳에 송화 벽화시장이 있죠. 송화 재래시장이 도보 5, 6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입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명덕외고, 여자고등학교, 명덕고등학교, 명덕여중 이렇게 명덕고등학교가 위쪽에 몰려 있고요. 자축으로는 이제 덕원예고나 덕원여고 이렇게 학교가 몰려 있죠. 그래서 이쪽에 덕원 쪽이나 명덕 쪽이 학군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쪽 안으로 입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전월세가 잘 맞춰지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근생을 이제 상업용으로 안 쓰고 주택용으로 세팅을 한다 하더라도 월세 세팅으로는 잘 맞춰지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봤을 때였지만 입찰가가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 월세 세팅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엑시트하기가 너무 어려운 금액 되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입지적으로는 되게 우수한 입지에 있고요. 이게 이제 순수하게 근생으로 쓴다 하더라도 상업용으로도 어느 정도 동선이 확보되어 있는 동선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입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요. 네이버에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 물건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저희가 시세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해당 물건지에 지금 네이버에 물건이 나와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근생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장산역 인근에 근생 물건을 일일이 찾아서 가격 비교를 하셔도 되는데요. 문제는 시세에 걸맞지 않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물건들은 어느 정도 걸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높게 네이버에 매물이 나와 있어도 실제 거래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이 문제고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관점입니다. 일단 저희 해당 물건지 스페이스빗 A동에 물건이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두 건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고층이죠. 고층은 근생이 아니죠. 이거는 현재 영등포에 있는 부동산이 2억 8천대로 내놔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저희 해당 물건하고 틀리니까 일단은 스킵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저측 물건 2억 8천 6백에 나와 있는데요. 방 3개, 화장실 2개, 전용이 16.22평,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53.64평입니다. 이거를 추적을 들어가면 호수가 딱 하나 나오거든요. 203호라는 게 호수가 나옵니다. 어쨌든 203호고요. 왜냐하면 2종 근생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2층이라는 게 표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실은 203호입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타고 2층에 도착했을 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세대죠. 그러니까 근생으로서의 어떤 활용도가 전혀 없는 그런 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건 201호 세대고 그 다음이 202호, 그 다음이 203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03호 물건이 지금 2억 8천 6백만 원 나와 있죠. 이 물건은 진짜 찐물건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화곡동에 있는 부동산을 올렸는데 일단 구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위에 보면 거실 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주방이 D긋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주방 쪽이고 근생인데 이렇게 주거시설로 꾸며놓은 거죠. D긋자로 되어 있고 양문용 냉장고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대면형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보면 이게 공동 욕실이고요. 이게 부부 욕실 쪽에 딸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일대에 근생물건을 네이버로 시세를 조사해보셔도 되고요. 조사하실 때 하단에 건축물 용도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생이라고 표기된 것들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보시고 그 다음에 현지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수순이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203호 세대로 추정이 되지만 2억 8천 6백만 원의 근생물건이 나왔죠. 이 금액대로 거래가 될까라는 게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금액대로 거래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 금액대의 정상적인 주택으로도 이 금액대나 이 금액대 이하로 거래가 가능한데 굳이 근생을 얻어가지고 주택으로 쓸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거래하기 어려운 그런 금액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입찰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맥스로 잡았을 때가 지금 1억 후반대에서 2억입니다. 이 금액대도 거래가 될까 말까 한 게 지금 근생빌라의 현실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1년 전에도 낙차를 받아서 이 근생빌라 쓰리 룸 비슷한 평수로 지금 매각을 하려는데 1년 동안에 금액대가 지금 5천이 깎였습니다. 5천이 깎인 금액이 현재 1억 9천대로 나와 있는데도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근생빌라의 현실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이 빌라를 가져간다면 최저가로 그냥 딱 최저가로 쓰셔야 되고 사실 64%보다 더 떨어진 상태에서 매입을 해야지만 나중에 엑시스트 할 때도 어느 정도 이문이 남고 나중에 월세 세팅하는 데서서도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그런 금액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두서없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근생빌라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굳이 이번 회차에 들어가신다면 무조건 64% 딱 맞춰서 들어가시되 아니면 한 번 더 유철돼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굳이 이번 회차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근생빌라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서 입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